짠 종이 스키시 우와 귀여운 거 진짜 많다 안녕하세요 난 오바퀴 어? 남벤장? 야 오바퀴 왜 남벤장 웬일이냐? 리온이가 태권도 학원에 이걸 두고 갔더라고 말이 뭔가 와 리온이 걔는 칠칠칠 못하게 아무데나 그런 거 두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근데 내일 태권도에서 줘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왔어? 보고 싶어서 왔지 리온이 리온이가 보고 싶다고 아 리온이 지금 없는데 그래? 뭐하냐? 아 나 지금 너무 귀여운 거 발견해가지고 만들려고 귀여운 거? 뭔데? 짜잔 종이 스키시 오 귀엽네 귀엽지? 이거 색칠하고 그러는 거라 엄청 재밌을 거 같아 재밌겠네 같이 해볼까? 좋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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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안을 열어보면 오 이런 솜이 있고 또 오 우와 귀엽다 이런 종이들이 있어요 디자인 여기는 색칠하는 거 우와 난 이 폰 하고 싶어 귀여운 거 넣네 엄청 귀엽지? 우와 나 이 폰 이 폰 너무 귀엽지 폴더 폰 이거 색칠하고 싶다 하면 되지 그럼 이렇게 하자 너가 가위로 이걸 잘라주고 나는 이 폰을 색칠할게 그래 그러자 좋았어 자 이거 예쁘게 잘라줘 알지 웃기 가위 조심해야 되는 거 가위를 자를 땐 조심조심 색칠해봅시다 노란색 하트 노란색카트 보면서 똬란색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아무리 잘되지 마라 나는 낭 양갈래 나는 가수를 꿈꾸지 나는 나는 양갈래 세계 최고 아이돌을 꿈꾸지 내가 최근에 푹 빠진 노래가 있거든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그게 왜 잘못이죠 질투는 몸에 나빠 나 귀여워서 미안해 어때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우비퀸에 집에 가서 다들 모이라고 한 다음에 오해납작 하려고 어때 내 생각 괜찮지 헤헤헤 가야겠다 나는 나는 양갈래 나는 가수로 꿈꾸지 짜란짜란짠 어 여기가 너랑 새해드네 뭐 왜 아니 왜 너 할 말 있어 아니 너 솔직히 말해봐 뭘 너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그런 거 없어 수상한데 그냥 좋아서 뭐 이 스퀴즈가 좋다고 안녕하세요 뿌 뿌 뿌 양갈래 아 양해꾼 등장 내가 왔다 헤헤헤 어 양갈래 왔어 오우 남반장도 있었네 다른 애들은 헤헤헤 다른 애들 글쎄 오늘은 안 왔는데 다들 오라 그래 다 불러 불러 왜 또 뿌 나 귀여워서 미안해 이 노래 합작해야 된다고 말해 아 그거 틱톡에서 계속 들리는 노래 그렇지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헤헤헤 헤헤헤 근데 너네 뭐하냐 헤헤헤 이거 우리 종이 스퀴시 만들고 있었어 재미있겠지 뭐야 나도 하나 해도 돼 그럼 해도 되지 집에 안 가나 뭐 아니야 그럼 지금부터 종이 스퀴시 만들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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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짠 내꺼는 이렇게 색칠 다 했으면 이제 잘라줄건데 가위로 테두리를 잘라주고 가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예쁘게 잘라줍니다 짠 다 잘랐다 그런 다음 테두리로 마감해줄건데 이렇게 겹친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짠 치고 엎뒤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폭신폭신한 솜을 넣어주기 스퀴시 솜을 넣어줍니다 이제 테이프로 여기를 끝을 마무리 해줄거에요 끝을 마무리 해줄거에요 끝을 마무리 끝을 마무리 짠 스퀴시 완성 우와 폭신폭신해 우와 귀여운 스퀴시 완성 이걸로 키링 만들고 싶다 오오 귀엽잖아 나는 저거 하고 싶다 내가 잘랐는데 너 할래? 우와 그래도 돼? 좋았어 헷 그렇다면 나는 네 귀여운 곰돌이 유니콘 하트를 만들어볼게 우선 요거를 뒤집고 요거를 위로 올린 다음에 테이프를 테이프를 붙여주고 헷 헷 헷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도 테이프로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솜을 넣어줄건데 헷 요정도만 넣어줄거다 헷 그래가지고 여기를 넣은 다음에 헤헤헤 막은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주면 헷 우와 하트 스퀴시 완성 너무 귀엽잖아 뿌 오 귀여운 곰돌이 하트 스퀴시 완성 오호 나머지도 다 만들어보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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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것 헤헤 헤헤 헤헤 헤 헤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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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으 으 여기 위에도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짠 테이프 완성! 테이프 하나 뜯어서 돌돌 말은 다음 귀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떼었다 붙였다 가능! 짠 모두 다 완성했다! 우왕완성! 그렇다면 이제 종이 스키시로 놀아보면 오 벽에 장난감들이 많네요 띠리리리링! 전화 왔다! 어 여보세요? 다들 모이라고요? 알겠어요 출동하자! 식빵과 버스 모두 출동하세요! 네! 우리 유니콘이 코 찬데요 아이고 피곤하니 침대에서 자렴 응 이불 덮어줄게 자 짠! 포근하지? 밤인데도 무지개도 뜨고 별도 뜨고 곰돌이도 인형 옆에 있어요 밑그림이 그려져있으니까 너무 좋다 맞아 도안 따로 안 뽑아도 되고 오 마이비키도 이런거 나오면 좋겠다! 맞아 나왔으면 좋겠다! 오키님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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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종이 스키시 만들기 대성공!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안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만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